은혁씨가 11년 전에 제 티를 빌려갔어요 저한테 빌려간 것도 아니고 동혜씨한테 빌려가서 그걸 잃어버렸고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숙소에 살지 않을 때 놀러갔다가 입고 잘 티셔츠가 없어서 동혜한테 야 뭐 입고 잘 만한 거 좀 줘봐 잠깐만요 그걸 입고 잤다고요? 동혜가 이거 입어 누구꺼야? 너꺼야? 아닌데 몰라 입어 그때 히어로 연습할 때였어요 신화 형들의 이어폰 좋잖아요 근데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귀에 딱 맞아요 어떻게 맞는다고요? 귀에 딱딱 맞아요 강의실